안녕하세요. 린이도입니다. 일단 이렇게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고요. 올해로 7회째 개최되는 아시안성 페스티벌이라고 들었어요. 또 올해에는 유니셋과 공동으로 개최된다는 말에 제가 또 유니셋 홍보대사로서 조금이나마 볼템이 돼보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빅뱅도 좋아하고요. 아이돌들 좋아하고요. 소녀시대에 이런 분들도 좋아하고요. 다 좋아하고요. 일단 요새는 너무 가수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팬층이 고로그로 많이 퍼져있는 것 같아서 어떠한 가수를 지목하기보다는 좋은 뜻을 담고 있고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행사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을 갖고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무대에서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제 할 수 있는 선에서 많은 홍보와 그리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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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rs